일단 형, 형! 형! 나 이커 형이랑 불러도 되는 거예요? 살려라! 설마 그... 와 신기해 신기해 신기해! 에이 굿! 타렌! 나는 정국! 나는 정국! 다음 누가 성공하시겠어요? 사살해버렸어요! 다시 끌어내서 죽여버렸어요! 자 갑니다! 팅 팅 팅 팅 팅 팅! 자 과연 캐리 할 수 있을 것인가? 팅 팅 팅 팅팅 팅 팅 팅 팅 전고네? 정 정 정 정 칸나는? 칸나는? 칸나 칸나 칸나! 항상 공정하게 1, 2, 1, 3 2, 1, 2, 2, 1, 2, 3, 2, 1 전고나요 2, 2, 2, 3 내가 시인사는 잡고나! 내가 시인사는 잡고나! 와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동점이야? 동평? 공평하다 공평하다 뒤집기 이런 거 있겠지 뭐 어 7선 게임 아 6 대 6 나오는구나 야 별거 없네 마나가 없어요? 내가 때렸다 내가 때렸다 정국이 형 정국이 형 안돼 또 이거 아 아 와 아 아 떨어 아 어렵다 우리 지금 1킬 지고 있어 왜 난 왜 한방에 죽나 내가 한방에 딱 극수로 노려서 여기 왜 우리팀이 아닌데 아던데 뭐야 자연스러우신데요 뭐야 이거 서로 포함 쿠리허가 뭐야 후랑규환 야 오지만라고 추위 에포트 방장 으아 아하 뭐야 여기 왜 우리팀이 아닌데 여긴 한데 뭐야 자연스러우신데요 뭐야 이거 서로 포함 쿠리허가 뭐야 후랑규환 후랑규환 여기 있는데? 뭐야? 자연스러우신데요? 뭐야 이거 서로 포함? 이거 프리허그야 뭐야? 후랑귀환 후랑귀환 아니 왜? 야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에포트 방장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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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을 해? 뭐야 여기 왜? 우리 팀이 아닌데 여기 있는데? 뭐야? 자연스러우신데요? 뭐야 이거 서로 포함? 이거 프리허그야 뭐야? 후랑귀환 후랑귀환 야 이거 그냥 롤 아니냐? 야 이거 그냥 5대5 롤이잖아 나 트위스타가 했지 오케이 죽였다 야 우리가 문도 먼저 죽였는데 야 저쪽 죽였다 야 룰이 왜 있는 거야? 그럼 맞짱을 뜨잖아 그냥 하하하하 가사 감사합니다.